공연을 준비하면서 BMW 하면 진취적이고 럭셔리한 그런 이미지가 맞게끔 정통 클래식부터 크로스오버 음악까지 아우르는 시도들을 좀 해봤어요. 어떻게 여행을 하는 것이 투마타한 것인가 책을 통해서 지식을 쌓아준다든지 외국어 공부를 좀 해둔다든지 이 전보다 훨씬 더 성숙하고 또 값진 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첼로가 가진 웅장함 그리고 굉장히 단단한 악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BMW가 가지고 있는 인상이 좀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